여기, 여기가 그 노숙자가 있던분 두 분이 계시면 두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5일 스타트업 고!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뭐? 깜짝이야 누구 있어요? 누구 있어요? 누구 있어요? 누구 있어요? 누구 있어요? 연락 누구 있어요? 누구 있어요? 누구세요? 하하 아.. 왜이리..잠깐만.. 누구이십니까..? 누구이십니까..? 잠시만요 누구이십니까? 제 얘기 듣고 있죠? 누구이십니까? 제 얘기 듣고 있죠 누구이십니까? 말씀을 하세요 제발.. 또치! 받느냐 얘들아.. 도망갈 구멍이라고는 없어 어느에도 없어 어디에도 없다 어디에도 없어 여기여기여기 분명히 내가 봤을때는.. 이랄지 못하지만.. 이랄지 못하지만.. 내가.. 내가.. 괜히 ㅅㅂ 여기.. 여기가 그 노숙자가 있던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널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세 무궁화삼천리.. 화려강산.. 저리 가라 분명히 닫혀있었는거 봤지? 실제로.. 문도 뻑뻑이.. 이렇게 닫혀있었단 말이야.. 엠도뱅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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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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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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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? 뭐지? 휴대폰이랑은 어디가 있지..? 또치즈니스 잠시만요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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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확인시켜드려! 시청자분들 오해하는게 잘하고있어 마이콜! 잘하고있어 마이콜! 왜 그러십니까? 굿즈를 입었는데.. 무섭잖아요! 잠깐만 여러분들 작전상 잠깐 빠꾸겠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기운이 이상 세네요 하나는 잘 아는데 둘인거 같아요 둘 다.. 누구 하나가 기운이 세고 약하고 정도가 아니라 둘 다 똑같이 셉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은 또 색다른네요 누구 하나가 세고 누구 하나가 약한게 아니라 둘 다 세요 그냥 하실 얘기가 많지만 저 누군지 모르죠? 저 처음 뵙는거 같은데.. 자 비술 제가 조금 낮춰드릴게요 화내지 마세요 좀 낮춰드리겠습니다 제가 낮춰드릴게요 어디 계신가요? 어디 계신가요? 어디 계신가요? 어디 계신가요? 2층? 3층? 3층? 자 기운 빼지 맙시다 3층? 2층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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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층? 2층? 1층? 4층? 소리 소리 화가 많이 나셨어 이것은 화낼 문제가 아니여라고 화낼 문제가 아니여 나 죽일라고? 얘기가 하기 싫으신 겁니까? 제가 그냥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셨죠? 아니 대답을 하면 얘기하기 싫다고 하면은 혼자 계시고 싶다 제가 여기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뒤도 안 다뤄고 나올게요 자, 담배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원하시든 원하지 않든 담배를 하나 드릴게요 최희성의 의미입니다 담배 한 번 줘 보자 이렇게라도 안되면은 의미는 없고 붙였다잉? 붙였어, 대비 필요가 아니다 제9시 약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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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업 그 지글 비밀 모떨 후 해왕 맴매 안되셨을까요? 이걸 원하시는게 아니었습니까? 맴매 안되셨습니까? 그러면은 행동으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나가기를 원하세요? 나가기를 원하십니까? 그러세요? 제가 나가 드릴까요? 그러면은? 이렇게 나가기는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그러면 한가지만 혼자 계시면 한 번 두 분이 계시면 두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 번 다른 이유면 두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으시구만요 혹시 부부이십니까? 한 번 부부가 아니고 남이다 두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부..? 알겠습니다 잠깐만 내려오나? 내려오나? 어..? 깜짝놀놀아 뭐야..? 구독! 좋아요! 알람개짱 부탁드려요